오늘 영상은 여러분 구성이 굉장히 알찹니다. 왜 알차냐? 오늘 우리가 7가지 편견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같이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이 편견에 대한 분류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이걸 한번 오늘 제대로 같이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편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왜? 이걸 제대로 모르면 내가 편견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여러분 편견에 휩싸여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면 인생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생이 지옥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어. 심지어 이게 잘못된 프레임이야. 그 안에 내가 나를 스스로 가둬놓고 그걸 몰라. 이거야말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지옥 중에 지옥 아닌가요? 이거는 누가 꺼내주기도 사실 힘들어요. 누가 도와주면 좀 나오기가 수월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깨닫고, 망치로 뿌시고 나오든, 키로 열고 나오든, 사다리를 데리고 올라오든 결국 자기 자신이 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제목을 제가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왜 잘 만들었냐?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곱 가지 편견이잖아요. 우리가 이 편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곱 가지 편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 내가 이 편견을 휩싸였었네? 나와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제대로 된 뷰를 완성하기 시작하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인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거를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의도하고 만든 제목은 아니거든요. 그냥 좀 마음에서 이게 피어났다? 이렇게 우러나와서 이렇게 좀 지은 제목인데, 이 다음 슬라이드로 NG 내면서 여러 번 넘어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아, 이게 진짜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강인한 사람인데, 편견만 깨도 그거는 진짜 강인한 사람이네.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가 운이 좋은 거예요. 저도 운이 좋고, 여러분도 이걸 함께 읽는다면 운이 좋은 거예요. 왜? 세상에 좋은 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타이밍 문제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한 2년 뒤에 이 책을 읽었다. 그럼 분명히 또 겸손의 힘에서 좋았던 내용이 기억이 날 테지만, 이 정도까지 유기적 연결을 찾아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책도 읽었을 거고, 다른 일도 있을 거고, 축적됐던 지식, 채화됐던 지식, 깨달았던 부분이 이렇게 페이드아웃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인지적 어떤 용량과 역량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운이 좋게 제가 1월에 이걸 가재본을 읽었고, 그다음에 이걸 읽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식 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밑줄 치면서 콘티 또 짜야 되니까, 다시 읽는데, 와, 이게 연결이 미쳤네. 우리는 책을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데, 겸손의 힘을 왜 선택했겠죠? 겸손이란 단어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야겠다. 겸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통해서 포커싱해서 겸손해져야지, 그게 내 목표인데, 겸손해지면 뭐가 따라와요? 강인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크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독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혼자 읽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조언을 드렸죠? 씽큐베이션 16기에서 같이. 겸손의 힘, 강인의 힘, 센세이셔널, 비밀의 심리학. 크, 좋다. 센세이셔널도 제가 특강 10개 찍어놨고, 시간이 되면 마저 더 찍기로 했죠. 그쵸? 너무 좋았죠? 특강 더 찍어달라고 한 분들이 댓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시간이 남으면 꼭 마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각에서 멈췄나요? 뒤에 나머지 감각에 대해서, 미각과 촉각, 그 다음에 잡동산이 감각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또 감동받은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여러분 센세이셔널은 진짜 완벽하게 검증된 과학책이에요. 이거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10점 만점에 11점짜리 교양서예요. 읽기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특강 먼저 보시고, 아니면 보시다가 힘드시면 특강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싱큐베이션에서 같이 읽으면 완벽률은 여러분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줌토론도 꼭 참여해보시고, 그 다음에 서평 꼭 다 쓰셔서 수료증과 메달도 받아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100권 같이 읽어서, 우리가 세인 존스 콜리지나 카이스트 융합인재 공학부였나요? 아무튼 정재승 교수님이 학부로 있는 교양대학이죠. 우리도 그 친구들처럼 진짜 100권을 제대로 좀 짱짱하게 읽어서, 교양대학 학부 수준으로, 그런 학위는 우리가 받을 수는 없겠지만, 대학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실력만큼은 그들만큼 될 수 있게, 좀 제대로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고, 이걸 25일 이후에 본 분들은, 그 다음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17기 신청 링크가 열려있을 거예요. 미리 신청하시면 16기 말고 17기 때 알람을 놓치시지 않으시겠죠? 알림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메일로든 문자로든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17기 신청을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보면, 오늘 내용 여러분 진짜 좋아요. 나의 행동을 다른 사람의 행동과 비교할 때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견도 있다. 행위관찰자 평양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아, 이거 진짜 많죠. 진짜 많죠. 그냥 계속 무슨 무슨 탓인데, 특히 나라 탓, 세상 탓, 시스템 탓, 맞아요.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국가라든지 어떤 이런 커뮤니티는 여러분 단 한 번도 완벽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항상 결함이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는 팩트예요. 근데 계속 100% 그거 탓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답이 없죠. 내가 일자리 잃은 거는 경계침체 때문이야. 맞아요. 이런 분들도 많죠, 솔직히.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의 성격적 결함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 강극만큼 여러분, 뭐예요? 인생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강극이 지옥, 강극이 진짜. 그 사람이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탓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편견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을 야뽀며, 아, 최악인데? 주변 사람보다 나의 입지를 확대해석한다. 진짜 최악인데요, 들으면은.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파악하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겸손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요?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면은, 나를 낮추는 거, 이 정도로밖에 모르는데, 그것도 여러분, 되게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낮추기만 하면 뭐예요? 자기 비하예요. 자기 자망과 자기 비하의 딱 정가운데 있는 게 보다? 겸손이다. 우리에게는 판단주의로 사람의 관계를 맺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 근데 여기 여러분, 진짜, 여기 밑줄 쳐놨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밑줄을 안 쳤는데, 이 부분은 진짜 100점 만점에 한 2500점짜리 문장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겸손한 반응은 다른 이에게 공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남에게도 내게 하는 것처럼 판단유예 혜택을 부여한다면은, 그를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질문하게 된다. 저는 진짜 판단유예.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는 판단을 그냥 수도 없이 미루거든요. 나중에 생각하자도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좀 제대로 나를 평가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신한테는 판단유예를 그냥, 그게 디폴트예요, 디폴트. 근데 다른 사람은 판단유예, 그게 우리가 타인을 생각할 때는 얄짤 없어요. 그냥 심지어 판단유예 정도가 아니라, 성급한 일반화가 디폴트예요. 이거, 이게 틀려먹었네. 인상이 별로야. 실수한 바람,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예요. 다른 이를 골칫거리로 보지 않고, 나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볼 것이다. 자기 회의와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판단 대신, 연민과 사랑으로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은 우리가 인간으로 겪는 인지적 약점 목록이다. 이게 뒤에 나올 거예요. 안타깝게도 편견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도, 편견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 편견이 있는 거 알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편견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신의 편견에 편견을 갖는 것이다. 메타 편견이네. 메타 편견이네, 그렇죠? 심리학자 에밀리 프로니는 이를 편견의 맹점이라고 부르셨대요. 편견, 여러분 책이 진짜 수준이 미치지 않았어요? 진짜 난 너무 좋아요, 진짜 이게. 이 맹점 때문에 인지 편향을 다루고 해결하기가 몇 배로 까다로워진다. 다음 목록을 살펴보면서, 내게는 그런 편견이 없다고 반박하거나, 자신을 변화하고 싶어질 수 있다.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다른 사람처럼 심각한 편견에 사려잡혀 있지 않다고 확신할 것이다. 이분이 진짜 이쪽으로 오래 공부하셨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분별력 있고, 더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거는 저도 설문조사 비슷한 거 해봤기 때문에, 간극이 어마어마해요. 나에 대한 기준과 타인에 대한 기준이 간극이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이런 착각은 편견이 얼마나 교묘하고 깊은지 보여줄 뿐이다. 편견이 여러분 교묘하고 깊대요. 이런 표현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이런 표현을 내가 다른 글에서 쓸 수 있으면, 독서에서 내공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써먹어야겠네요. 편견이 얼마나 교묘하고 깊은지. 근데 착각도 바꿀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의 의도가 얼마나 교묘하고 깊은지,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영어 배우는 것처럼, 그렇죠? 편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위와 같은 성향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지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겸손한 사람은 편견이 있다는 지적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한다. 누구나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심리적 장애물에 대한 통찰이 자신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반적인 심리적 장애물에 대한 통찰이 자신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더 현명하게 대응을 취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일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팩트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편견이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편견에 대처하는 노력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표 2에서 편견에 치우친 성향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재난하는지 살펴보겠다. 첫 번째가 자기 위주 편향. 나 위주의 편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성공에 대한 공은 나. 실패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 우리나라에 이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너 탓, 이거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감수하지 않고 결코 배우고 성장할 수 없다. 우리나라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 이러면 진짜 답이 없죠, 그렇죠? 평균 이상효과, 평균 이상효과. 내가 평범한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여러분, 거의 많은 분들이 이게 그냥 잠재의식에 깔려 있어요. 나의 실제 모습과 발전이 필요한 영역에 솔직하지 않다. 그럼 발전할 수가 없죠, 그렇죠? 허구적 독특성. 아, 이것도 대박이야. 나의 기술과 능력이 자신만의 고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간의 갈등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별이 다르잖아요, 남녀가, 그렇죠? 그래서 특히 양육 같은 거 할 때 역할이 조금,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해야겠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둘 다 힘들지만, 둘 다 힘들지만, 그 다음에 또 분명히 더 힘든 사람이 있겠죠? 부부마다 또 다르겠죠? 근데 어때요? 내가 유독 더 힘들다. 내 역할이 유독 더 힘들다. 그러는 상황이 많지 않을까? 자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과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다. 허위합의. 아, 이것도 대박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뭐 말할 때 그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답이 없거든요. 토론할 때, 야,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허위합의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아, 답이 없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왜 다른 신념을 따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과신. 이거는 뭐 명백하죠. 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장애를 과소평가. 아, 이 말도 내 부족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 아, 이거 대박이네. 우리가 계획 오류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짤 때 뭐 다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뭐 끼어드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내가 뭐 집중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다 그것도 능력의 일부분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행위갈자 편향, 관찰자 편향. 내가 잘못하면 변명하지만 남이 잘못하면 단점을 지적한다. 이 최악이다, 진짜. 다른 사람, 자신에게는 아량을 베풀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편견의 맹점, 마지막에 배운 거죠. 편견을 알고 난 후에도 내심 나는 다른 사람처럼 편견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판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심지어 자신에게 이롭다고 해도 그렇다. 저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여기서 유독 어떤 편견에 빠져 있을까요? 1등을 뽑자면, 저도 분명히 다 있겠지만 제가 뽑자면 저는 이거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허구적 독특성. 이것도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과신도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좀 수행을 통해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허구적 독특성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나만 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의 롤도 되게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의 롤을 더 과대평가해주고, 내 스스로는 스스로 과소평가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간극이 좀 맞춰질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어떤 반성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해봅니다. 마지막인데 여기가,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을 통한 겸손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데도 효과적이다. 능력과 한계를 알면 자신이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겸손의 힘의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렇게 표시돼서 나와요,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에 따라 목표를 더 높은 것으로 조정한다.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운다. 위협을 느끼지 않을 때는 상당히 정확한 예측을 하고 복잡한 업무도 능숙하게 소화한다. 하지만 자아가 위협받을 때는 두 배 열심히 일하고 무리한 도전을 감행한다. 그래서 악순환에 빠지죠. 자신이 쉽게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믿겠지만 실제로 목표가 너무 높아 이루지 못한다.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위기의식을 느껴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기 위해 무리를 하게 된다. 통제되지 않는 채 위협받는 자아는 우리를 괴롭힌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겠다는 일념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자신을 모르거나 자신에게 푹 빠지면 취약한 자아를 보호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다가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놓친다. 그리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을 탓한다. 명심하라.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고 받아들이는 데서 생기는 안정감이 중요하다. 계속 안정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겸손의 뿌리가 뭐다? 안정감이다. 여러분 겸손하세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정감이 어디서 오냐? 이런 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 메타인지 높아야 되고 목표랑 실력이랑 어느 정도 갭이 적당히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너무 똑같거나 너무 이게 낮으면 지루해서 몰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살짝 높은 목표. 내가 조금 열심히 하고 집중해야. 그래야 내가 또 성장하고 발전할 거니까. 그러니까 안정감, 안정감이 없으면 여러분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지 할 수 없다니까요. 겸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겸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니까요. 나를 잘 알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며 그 과정에서 발전사항을 평가하고 뒤처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중요하죠. 인정할 수 있는 게. 겸손은 개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솔직한 피드백을 거부하거나 세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배우거나 성장할 수 있겠는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새로운 발견하고 지식을 흡수할 수 있겠는가. 언제나 긍정적인 환상을 멀리하고 자의식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 이 말도 여러분 긍정적 환상을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왜 이 겸손의 힘, 강인함의 힘 이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제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얘기했었죠? 3, 4년 전 제 유튜브 보면 여러분 가짜 긍정이 최악이라고 써놨어요. 가짜 긍정 가짜 긍정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분도 강인함의 힘에 나와요. 강인함의 힘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와 자세는 뭐라고 하냐면 모순적인 단어를 써요. 비관적 낙간주의 이상하지 않아요? 비관적 낙간주의 그러니까 막연한 낙간주의는 뭐예요? 여기서 막 계속 말했잖아요. 허황된 자존감 때문에 생기는 막연한 낙간주의 그게 뭐랑 솔직히 연결됐냐? 시크릿이랑 많이 연결돼요. 막연한 낙간주의 제가 그래서 시크릿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진짜. 그러니까 저는 퓨처셀프는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퓨처셀프를 시크릿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따가 퓨처셀프에도 영상을 하나 찍을 거거든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제가 정말 대단한 데이터를 하나 구했어요. 그 도표로 보시면 더 좋은데 전 세계에서 나이별, 나이별, 나이별 100미터 달리기 신기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게 나이가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0미터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뛰면 여러분 100미터 전력으로 뛰면 막 아픈 데가 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60대인가 70대도 10몇 초 했대요. 저보다 더 빨라요. 그게 뭐냐면은 아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이해 많이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의 운동 능력, 운동 수행 능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한계가 없구나. 이런 게 여러분 퓨처셀프예요. 그러니까 시크릿은 여러분 보통 많을 때 100억 벌기. 이게 뭐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를 끌어당기는 이 내용이 그 시크릿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압도적인데 시크릿이 왜 택도 없는 그러니까 막연한 시크릿이 왜 택도 없냐면은 그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건강이 끌어들여지나요? 아니죠. 운동 안 하고 먹는 거 안 챙기면 안 끌여다지죠. 그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돈은 막 빽빽 있으면 된다고 믿는 게 난 너무 신기해요 그게. 퓨처셀프는 뭐예요? 내 목표 정확하게 잡고 그거 쪼개갖고 5년 퓨처셀프 잡았으면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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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우선순위 3개 빼고는 다 놀아 그래야 돼요. 싹 다 놀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3개 3개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목표라는 것 중에 여러분 최상위 3개의 목표는 분명히 80% 효과를 갖고 올 거예요. 이게 복리로 누적되면 뭔가 어때요? 뭔가 진짜 내가 진짜 대단한 거 해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긍정적 환상을 멀리하고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언제나 환상을 멀리하고가 아니에요. 막연한 환상이에요. 자의식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겸손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해 진정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한다. 피드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흡수하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한 사람의 특성을 고정된 불변해수로 보기보다는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점진적 사고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이는 연구진이 행복과 성공에 있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고방식이다. 만약 이 내용까지 좀 풀었었으면 저도 이거 대국민필 덕수로 찍었을 거예요. 10점 만점에 9.5점인 이유가 이런 거가 진짜 재밌는 게 많을 텐데 이거를 되게 각주만 붙여버리고 결론만 쓰셔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강인함이면 그것까지 다 풀어 써주세요. 좋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7가지 편견도 배우고 그렇죠? 겸손의 힘. 여러분 초강력 추천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과학적 근거도 너무 많고 사회과학적 근거도 너무 많고 인문학적 책이기도 하고 진짜 아 이거 애덤 그랜트가 추천했었구나. 우리가 약점 앞에 솔직해져야 하는 이유와 겸손이 어떻게 강점의 원천이 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책이다. 몰랐네. 뭐 지금 근데 저는 이거 애덤 그랜트 설명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이거 괜히 좋은 책이 아니었네. 이게 진짜. 지금 알았네 여러분. 대박이네 이 책. 저는 애덤 그랜트 선생님 존경하죠 진짜. 진짜 초강력 추천 여러분. 그래서 그냥 혼자 읽지 마시고 겸손의 힘, 강인함의 힘, 비밀의 심리학, 센세이션을 싱큐베이션 16기에서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력 추천하면서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5강을 또 야무지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해요.